내가 잘 때 이렇게 자는데 이게 이렇게 베개에 자니까 여기가 주름살에 너무 생기는 거야.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도 많지. 나이 들어서 어릴 때처럼 회복이 안 돼서 생기는 게 맞는데 내 말 좀 들어봐. 옛날처럼 그 보건력이 없으니까 최대한 덜 생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걸프는 이쁜쭉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. 그렇지, 더 이상 미션 할 게 없지. 미션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주자. 그냥 주고 편하게 보자. 바로 내려.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내려, 여기 또. 큰일 났다, 내 옆 주변에 사람. 맞다. 거기다 나가는 게 없을걸? 아프겠다. 맛있어. 맛있어. 아이고. 7킬이 뭐야. 10킬이 뭐야. 10킬으로 갑시다. 10킬. 10킬. 너무 쉽다. 긴장도 안 돼. 첫 판 10킬. 10킬. 이미 이 기회이기 때문에. 그냥 보면 재밌지 않나? 부스스 가져간다. 레츠고. 10킬 가뿐하다니. 님들아. 어, 저기 뛴다. 여기 있다. 아, 또 걸렸다. 잠깐 타임. 아, 왜 하필 벌써 3킬이야. 야, 약을 못 팔겠어. 이제 약이 안 팔려. 아, 장사가 안 돼. 내가 너무 실력이 늘어가지고. 장사가 안 돼. 님들 카메시키 내렸어. 카메시키 내려가지고 3킬 하면 뭐하냐고. 들어가면 30만원 남겠다. 들어가면. 10킬을 언제 해. 안 통하나. 차, 차. 아, 가라. 잠깐 앞에 살아. 아, 내 누구 쓴 거지? 킬러가 안 떴는데 얘랑 싸우더니 한 번 더 있지 않아? 방금도 얘한테 일자로 가면은 앞에서 너무 잘 보여서 죽을까봐 왼쪽으로 가면서 제 총알이 떨어질 때 꺾어가지고 죽이는 그 센스 봤어? 펜트장님, 그 말이랑 같이 합쳐줘. 방금도 얘한테 일자로 가면은 앞에서 너무 잘 보여서 죽을까봐 왼쪽으로 가면서 제 총알이 떨어질 때 꺾어가지고 죽이는 그 센스 봤어? 야, 19살 같다는 말은 너무했다.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? 어? 걸프님, 19살 같아요. 왜 기분 좋을 것 같냐고. 19살 같대. 님들 왜 기름 없다고 왜 지금 얘기해줘? 알고 있었지. 나 어제 내가 귀 뚫은 거 알아? 원래 뚫었던 데가 막혀가지고 귀걸이를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 때 이렇게 자는데 이게 이렇게 베개에 자니까 여기가 주름살이 너무 생기는 거야. 그래가지고 옆으로 안 자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, 내가 옆으로 잘 때 불편해서 귀걸이를 뺐으니까 귀걸이를 하고 자면은 불편해서 옆으로 안 자겠다 싶어서 귀걸이를 하고 있어. 아하하하하하 그래서 귀걸이를 했어. 아하하하하하 차라리 불편하게 자고 얼굴에 주름을 좀 덜 늘려야겠어. 음, 옆으로 자서 생겨. 지금 몰랐어? 진짜 몰랐어? 나 맨날 이렇게 자거든. 베개. 그리고 나는 오른쪽으로 안 자고 맨날 왼쪽으로 자거든? 그러니까 왼쪽만 엄청 심해. 진짠데 사람들이 안 믿어. 아니야. 나이,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도 많지. 나이 들어서 어릴 때처럼 회복이 안 돼도 생기는 게 맞는데 내 말 좀 들어봐. 옛날처럼 보건력이 없으니까 최대한 덜 생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! 아하하하 아니야. 최대한 덜 생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, 노력. 참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야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개월 받는다. 갈 길이 멀다. 언제, 이거 언제? 요 킬 더하지? 킬 해야 되는데 지금 떠들다가 지금 떠들 때가 아니라고. 이거 님들, 이거 작전이야? 어? 내가 떠들다가 킬 못하게 하려고. 어, 기름통이다. 헉! 선택의 시간이야. 날아가는 게 낫겠다. 어디 갈까? 어디 가면은 어디 가면은 어디 가면은 6킬 할 수 있을 나라? 여기 가면은 한 명은 있을 거 같은데? 중앙, 중앙가라고? 그래? 찾아야 돼. 어떻게 없어, 안 보여. 사람 없나? 어, 패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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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옷. 안 되겠다. 나 뒤도 무서운데. 이렇게 뛰어야 돼 차 맞나? 진짜 없는 거야? 사람인데 차가 없고 어디야? 사람인데? 뭐야? 뭐 쏜 걸까? 11명 중에서 5킬 더 해야 돼? 다시 7킬로 내려주면 안 돼 다시 7킬로 내려주시면 안 되니까 7킬이 뭐야 10킬로 갑시다 10킬로 가 진짜 너클린 7킬 너무 쉽다 긴장도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가지? 여기도 가면 안 되는데 님도 나 큰일 난 듯? 버틸 때가 있네? 집을 뚫는 게 낫겠다 그치? 집 담벼락이 한 번 걸리니까 아 뭐야 어떻게 잡았어? 나 부수수 이렇게 잘 썼어? 오늘 알았네 아 뭐야 담벼락이 왜 이렇게 허접해 아 써클 진짜 안 도와준다 이거 뭐지? 나뭔가? 일단 오른쪽 집은 없어 보이고 아 양룡이 이거 아 나무 여기서 한 번 보고 가야겠다 아이씨 양룡이 간다 아하하하하 나보고 도망간다 아 6킬 킬이 부족해 어 보고 지금부터 키워 다닐까? 큰일 났어 9명 중에 4킬 해야 돼 4킬 너무 좋은데? 얘만 잡았는데 보이나? 맛있어 아 키 무장하다 아 제발 안돼 너네끼리 싸우지마 망했다 10킬 안됐다 어딘지 모른다 어딘지 모른다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여기 너무 부르기풀이 없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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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무도 죽어라 아 이게 뭐야 엄패 느끼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보셨을 안 맞어 나랑 살려 아이고 아이고 아무라 둘이 내가 둘 다 잡자 어, 하얀 뼈 아 어딨냐 왼쪽으로 가지 않았어? 발소리가 안 들리는데? det 왼쪽으로 결코 아아, 9킬이야 아아, 10킬 못했어 아아, 10킬 못했어 10킬이 뭐야 10킬이 뭐야 10킬이 나, 10킬이 10킬, 10킬이 너무 쉽다 긴장도 안돼 안 돼.. 이렇게만.. 아.. 아.. 지킬만 할 걸.. 이번 판 유튜브 올라가면 또 주름살 나오잖아 안 돼.. 주름살 걱정하는.. 34살에 귀걸이 하는 방법이라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